김문호에게는 지금의 이 한타석, 한타석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김문호 선수가 선발, 정의원 선수가 코치가 됐거든요. 1회 주자 없다. 봉을 없이 해보자, 봉을 없이 주니어. 어, 좋아. 뒤에, 뒤에, 뒤에. 때려놓고 센터 쪽. 간다. 아, 못 받아. 됐다.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더 가, 더 가, 더 가. 뒤에, 뒤에,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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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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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돌아, 돌아. 이렇게 되면 이 택배는 3루까지 달려요. 오, 오, 오. 한정, 한정, 한정. 오, 한 모을 풀립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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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그럼 홈의 연결. 홈에 맞춰들어갑니다. 오케이. 호치였던 선수, 그리고 호치가 될 뻔했던 선수. 두 선수의 합작품입니다. 예! 그리고 wed이. 오케이! 즙은AAAAAAAAAB. 에이! Да, 돌아, 돌아. 나이스 언디아, 나이스神! 나이스 나이스! 가 봐, 가 봐, 가 봐, 가 봐, 가 봐, 가 봐! 나이스 runt. 오케이, 오케이, 라이트 런스 런스. 와. 와 잘 나왔어. 와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왈ılar. 아... 우와... 역시 잘하면... 절실해야 돼, 절실해야 돼. 절실해야 돼. 이태근을 토치하면서도 몸을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이태근은 전력전출이라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물도 저거 못 시켜먹죠. 더 있어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절실해 보인다. 절실해 보여. 고치면 안 돼. 나도 절실한다. 절실해 보인다. 네, 주니어. 나이스 홀이야, 나이스 홀이었어요. 차라리, 이렇게 맞는 건 맞다, 맞는 건. 무사주자 1호가 됩니다. 타석의 박재욱 선수입니다. 보통 하나 보여줘. 잘하자, 이렇게 하면 오늘 보세요. 선수들이 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박재욱 선수 뭐라 그랬잖아요. 기회 되면요. 이게 이제 초점을 올릴 수 있는 기회예요. 고급 야구 해 봐, 고급 야구. 주자 잘 보내봐라. 질러 차 있잖아. 고급 야구. 팀을 위한 배팅. 타격. 타격. 1호수 잡아냈고 1호에. 1호에 싸움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김문호 선수는 3루까지 하지.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고급 야구야, 고급 야구야. 나이스, 이거야, 이거. 이거라도 해. 나이스, 나이스. 한타보다 멋있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 올라가잖아, 분위기. 하게, 하게. 해냈어, 해냈어. 한 건 했어. 타고가 세 번 살아갔어. 그러니까 좋았어. 고맙습니다. 원아웃 주자 3루가 됩니다. 태용이가 이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유태용은요, 찬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야, 동일아, 드럼이야. 밥상 차렸잖아, 밥상. 여보, 왜 아프라야, 지금. 대박이다. 태용이, 희생이 안 할 것 같아, 희생이. 다 나한테. 너무 높게 떴어요. 충분해요, 충분해요. 예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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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피자, 피자, 피자.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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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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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 슬라이딩, 슬라이딩. 밑으로 돌아가는 김분아. 고급자구, 고급자구. 유태용의 희생 타점. 이렇게 뽑아낼 점수를 또다시 다 뽑아내고 있는 몬타워주입니다. 이게 당치는 게 뭐냐 하면 찬스를 한 번 놓칠 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반전되는 그 활력을 또 해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선수를 지금 진짜 서필라고 지금. 절실해 보여. 절실해 보인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4점 모실이네. 사고 3번 사나 봤죠. 또, 또, 또. 말을 못 해, 말을. 단전하게 하고 해라. 공 살아갔어. 나태용아 멋있었다. 진짜 멋있었다. 이러면 재욱이 희생이 너 때문에 빛나는 거지. 지난 이닝에는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줬었던 박준희 선수였는데. 모르겠다. 답이 안 나온다. 자칫 잘못하면요. 이러면 콜드게임 갈 수 있어요. 아저씨도 빨리 하고 가보고 싶어. 너무 더워. 선배님 방안이 너무 잘 치십니다. 내 나이가 65살이야. 그러면서 정근호 선수 벌써 3번째 타석을 맞습니다. 아우! 아우! 못 맞는 공이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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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저 맛. 체크 한번 받고 나으실래요? 종아리 안 좋은 데 맞았는데. 아우 씨. 영 좋지 않은 부위에 맞았습니다. 아, 이건 아프겠네요, 지금. 오세훈 트레이너가 걱정돼서. 어디야? 종아리 맞았어? 종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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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동영이야. 괜찮아. 손가락 부살지도. 처음 나가는 놈이야. 정말 묵묵히 더 가올까 선수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트레이너. 정말 큰 역할 많이 해 주고 계시죠. 또 우리가 또 나이가 많아서 병자들이 많아요. 그럼요.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네. 투어웃 이후에 주전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타석에는 최수현. 준희야, 푸영표. 네. 편하게 던져, 편하게. 먹어야 돼, 여기서. 네. 좋은 걸로 던져, 좋은 걸로. 수현아, 나가자, 수현이. 수현아, 나가자, 수현이. 수현이 형, 수현이 형. 초구 타격. 초구 타격. 초구 타격. 초구 타격. 아, 굿생인데. 이렇게 이닝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두 점을 추구한 최강론 스터드. 스코어는 6대 1입니다. 다음날 일은 두 점을 틀어. 최강론 스터드. 최강론 스터드. 최강론 스터드. 최강론 스터드. 의율이는 감독님하고 무슨 대화는 했대요? 지금 뭐 거의 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뭐 한번 물어보라 그래 대화를 했냐고, 뭔 대화했냐고 할 말이 없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런 분위기였다니까요 한마디도 안 한 분위기였다니까요 그래서 제작진이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왜요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감독님이 저 때문에 기분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해요 아니 지금 6대1에서 기분이 안 좋을 리가 없거든요 감독님이 우리 의윤희가 소심하군요 이제 경기는 4회 초 최강몬스터즈의 공격으로 진행되겠습니다 3도 타자 박용택 선수가 들어오겠고요 빨리 20점 차 만들자 주님 변하게, 변하게 주님이 빠지지 말고 보고 세려, 보고 세려 스트레이트 볼래 아, 이 뭐야 고라이, 고라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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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늘 3출루 경기 완성한 박용택입니다 결국 승원국 감독이 다시 한 번 마운드로 향합니다 이야, 포볼이 몇 개냐 포볼이 아, 이게 많이 던져본 애들이 더 가냐 주라, 수고했다 결국 교체를 해주네요 1학년의 박준희 투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아, 딱 오늘 뭐, 올스타 게임이네 다 나오네 16번입니다 16번 네 라운드에 4번째 투수가 벌써 올라왔습니다 긴장되냐? 괜찮습니다 내봐라 네, 성경이 풀어 2학년의 김용현 선수 몬터즈와의 경기가 본인의 첫 데뷔전이라고 합니다 공이 이렇게 쫙 오다가 슈슈슈 떨어지네 아, 희한한 보리 무사 1루에서 투수가 교체됐고 바뀐 투수가 이대호 선수를 상대하길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가자, 대호 가자, 가자, 가자 네, 편하게 해, 편하게 해 긴장하지 말고 초고, 몸 쪽에 깊숙하게 왔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야! 김용현아가! 김용현아야! 아, 이게 뭐야? 요즘에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어서 몸 쪽에 와도 잘 안 맞아요 가자, 대호야! 가자, 가자, 가자!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볼렛 아따, 살만하네, 진짜 볼렛 잔치다, 볼렛 잔치 오늘 경기 지금 볼렛과 4-4-9 포함해서 9타자를 내보내고 있는 안산경구입니다 야!